크리스찬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미스트로2 결승 1회전 1위 양지은 멋진 곡 주신 알고보니 혼수상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Start with Jesus, Stay with Jesus, End with Jesus 오늘의 양식 10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런 기적도 있다 제주댁 양지은 탈락 안타깝게도 진달래 준결승 전날 자진하차 결정 긴급회의 후 마스터들의 선택 마스터들이 뽑은 가장 아쉬운 탈락자 제작진 양지은 씨를 패자 부활시키는 것이 어떠냐 양지은 남편이 후회하지 않겠냐고 여기서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겠냐고 양지은 살아가면서 떠올렸을 때 후회는 안 남게 한번 해보라고 거짓말 같은 현실 전혀 모르는 노래 양지은 아예 모르는 곡을 하루 만에 경연까지 남은 시간 단 20시간 중결승 레전드 미션 양지은 과연 20시간의 기적 이뤄낼 수 있을까 양지은 걱정 근심 고민 눈뜨고도 안 믿기는 20시간의 기적 제주댁 한라봉 보이스 양지은 부활 5대 하트퀸 양지은 내일은 미스트로2 결승전 작곡가 미션 내일은 미스트로2 결승 신곡 미션 양지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크리스천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 작사 작곡 모티브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줄거리 88세 소녀감성 강결할머니 93세 로맨티스트 조병만 할아버지 이들은 어딜 가든 고운 빛깔의 커플 한복을 입고 두 손을 꼭 잡는 노부부이다 보면은 꽃을 꺾어 서로의 머리에 꽂아주고 여름엔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가을엔 낙엽을 던지며 장난을 치고 겨울엔 눈싸움을 하는 노부부 장성한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귀여워하던 강아지 꼬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꼬마를 묵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 이부터 할아버지의 기력은 점점 약해진다 비가 내리는 마당 점점 더 잦아지는 할아버지의 기침소리를 듣던 할머니는 머지않아 다가올 또 다른 이별을 준비한다 어쩔 수 없는 노부부의 이별 이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네 님이여 잘가요 언제나 다정한 손길로 어루만지던 소중한 내 사랑이여 이 아름다운 사랑이야기가 크리스찬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에 의해 노래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만들어졌으며 결승 1차전에서 양지은이 이 노래를 불러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고 말았다 작사 작곡 알고보니 혼수상태 노래 양지은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검은 머리 팥불이 되는 날까지 지켜준다고 내 손잡고 눈물로 맺은 언약을 잊지 마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주시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강물에 떠내려가는 마지막 꽃잎일세라 이 손을 놓지 못하오 님이여 움켜주시오 가지마오 가지를 마오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가려거든 가시려거든 이 언약 가져가시오 이 언약 가져가시오 크리찬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상태 하늘 하나님의 뜻 크리찬 작곡가 알고보니 혼상태가 미스트로2 결승전 1라운드 1위를 차지한 양지윤 무대에 대한 뒷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크리찬 듀오 알고보니 혼상태는 양지윤씨가 우리 곡을 가창하신다고 해서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1라운드는 대한민국 유명 작곡가들로부터 받은 신곡을 소화하는 작곡가 미션으로 양지윤은 크리찬 듀오 알고보니 혼상태 곡으로 대망의 결승 무대에 올라 1라운드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1라운드 마스터 총점 1라운드 실시간 문자 투표를 합산한 1라운드 최종 순위에서 양지윤이 1위를 차지 최종 진에 성큼 더 가까워진 것이다 이날 양지윤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백예인은 실시간 문자 투표가 컸다 시즌 4상 최초 와일드 카드로 올라온 양지윤이 준결승전에 이어 결승전에서도 또 한 번 역전 신화를 쓴 셈이다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앞선 만큼 양지윤의 이날 무대에는 호평이 쏟아졌다 양지윤은 알고보니 혼상태의 곡 그 강을 건너지 마하를 열찬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후수록 짙은 양지윤과 신나는 곡에서 강세를 보였던 알고보니 혼상태의 만남은 흥미롭다 알고보니 혼상태는 미스터 트롯 최고의 히트곡인 영탁의 찐야를 만든 작곡가 듀오이기 때문이다 김호중 고맙소 김호중 우리가 송가인 가인이어라 정동원 효도합시다 등을 제작한 알고보니 혼상태는 미스터 트롯과 인연이 깊은 히트메이커다 그런 만큼 이번 미스터 트롯2에서도 알고보니 혼상태의 결승전 작곡가 미션 요청이 갔다 알고보니 혼상태는 이번 결승전 무대를 위해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내놓았다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내놓았다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알고보니 혼상태가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애절한 곡이다 알고보니 혼상태는 결승곡 의류에 아껴놨던 곡을 꺼내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영탁의 찌냐가 대히트해서 이번에도 프로그램에서 당연히 중독성 있고 템포감 있는 곡을 원하는 줄 알고 빠른 곡을 완성했었다 하지만 컴퓨터 폴더를 열어보니 발라드 트롯 곡이지만 정말 아끼는 곡이 있더라 그 곡이 영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 영감을 받고 눈물로 써내려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다 라고 설명했다 빠른 곡과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중 고민했다는 알고보니 혼상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 곡을 모두 보냈다고 알고보니 혼상태는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우리한테 원하는 콘셉트가 아니라서 안될 거라는 생각이 있긴 했지만 한 곡만 보내기가 아쉬워 혹시 모르니 보내보자 해서 보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픽스돼서 정말 놀랐다며 당시를 떠올렸습니다 이후 양지은이 해당 곡을 부르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하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숨어있던 곡을 내놓게 된 점에서 양지은과 운명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양지은은 시즌 4상 처음으로 완전히 탈락했음에도 진달라의 하차로 급하게 추가 합격된 케이스다 중결승전 하루를 앞두고 합류한 양지은은 5등으로 탑7에 들어 결승전까지 골인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결승전 1라운드 최종 1위라는 영예까지 거머쥔 양지은은 현재 미스트로 2의 신데렐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가수들이 순번에 따라 곡을 픽스했는데 우리 곡을 양지은씨가 가창하신다고 듣자마자 뭔가 잘될 것 같았다 하늘의 뜻인가라는 생각도 들었다는 알고보니 혼상태는 양지은씨도 기적적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도 숨어있던 곡을 다른 곡에 얹혀 보냈다가 덜컥댔다며 덜컥댔다며 벅찬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 곡의 분위기가 양지은 사연과 잘 맞았다고도 밝혔다 양지은이 과거 아버지가 당뇨 합병증 판정을 받아 시안부 선고 판정을 받았을 때 자신의 왼쪽 신장을 기증했다는 사연은 이미 유명한 바다 기증 이후 수술 후유증으로 배에 힘이 안 들어가는 슬럼프를 겪는 등 효심 깊은 사연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알고보니 혼상태는 양지은씨도 그 강을 건너지마의 이야기가 자신과 아버지의 과거 이야기 같아서 처음부터 꼭 부르고 싶었다며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연습 겸 녹음 때는 더 양지은이 그 강을 건너지마를 불러 와 닿았다며 만족해했다 알고보니 혼상태는 연습 겸 녹음 때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 곡이 와 닿았다고 했다 실제로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마 무대를 보고 크리스찬 마스터 장민호는 찰떡 성공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무대를 지켜보던 동료 윤태아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를 방증하듯 양지은은 결승전 1라운드 최종 1위라는 값진 결과까지 얻었다 알고보니 혼상태는 양지은에게 진심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 팀의 찌니아가 흥으로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았다면 이번 그 강을 건너지마는 한으로 대한민국을 울리고 싶다는 알고보니 혼상태는 양지은씨가 그 강을 건너지마를 통해서 트롯계의 스토리셀러가 되시길 기도한다고 소망했습니다 양지은 멋진 곡준 알고보니 혼상태 감사해 결승전 1회전 1위 소감 TV조선 미스트로2 최종진의 한발짝 다가선 효녀가수 양지은이 작곡가 알고보니 혼상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방송이 끝난 이후 알고보니 혼상태 김지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스트로2 결승전 1회 신공미션 최종순위 1등 양지은님 국민분들이 해냈습니다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봤네요 진심은 통하나 봅니다 양지은님 인생 첫 곡을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는 알고보니 혼상태 김지환 김경봉과 양지은의 모습이 담겨있다 세 사람은 각각 부위와 엄지척 등 포즈를 취해 보이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지환의 글을 접한 양지은은 정말 이렇게 멋진 곡을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연 끝나고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과연 양지은님이 최종 2차전에서도 완전한 진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크리스찬 튜브도 올해도 일을 낸 알고보니 혼상태님들의 믿음생활과 작곡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 크리스도이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